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스크린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이 내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의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삼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때부터 여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메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휘렁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옴으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휘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향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었는데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주 전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두 주 전에 제목은 사실 두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드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꿈을 꾸어라 아마 두 주 전에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꿈꾸는 자로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던 요셉이고 오늘은 사실 본문을 가지고 형통하는 자라고 그렇게 본문을 붙여왔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바랬던 것이 아니라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꿈을 이루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은 그 꿈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두 번째 과정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어디에 있을까 사실 첫 번째 과정이 함축되어 있는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끌려 내려가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끌려갔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명을 받고 형들을 보살피로 보러 갔던 그 요셉을 먼치에서 본 형들이 그렇게 작당을 합니다 작심을 하는 것이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우리가 한번 저를 죽여보자고 합니다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하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참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형들이 그들을 미워했으면 얼마나 사람을 미워했으면 죽이기를 원했을까 그것도 남이 아닌 자기의 동생을 자신들의 동생을 죽이기 원했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것은 그 형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에 그 꿈 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는 것이냐 무슨 말 하는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그 꿈을 회방하려고 그 꿈을 망치게 하려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죽이지 못하고 그를 팔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방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 회방이 하나님의 꿈의 이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분명한 것은 이렇게 물론 요셉도 알 수가 없었죠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라 하셔 가지고 이루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17살에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로 끌려가는 이러한 요셉의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셉의 삶의 전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0장 또 44장 50장까지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꿈을 이루시나 그 꿈을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사실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나오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삶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그것이 형통한 자의 삶일까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나와 있는 형통한 자라는 그 뜻은 사실은 앞길이 잘 열리는 자 하느님마다 잘 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마다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 사람은 무엇이라도 다 잘 돼 하는 말은 다른 뜻 아닙니다 저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라는 그 말뜻 가운데는 성공한 자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17살에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종으로 가서 지금 애국 바로의 친이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성공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개념 성공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삶을 형통한 자 성공한 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개념으로 성공을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예수님의 삶조차도 성공한 삶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33년이라는 삶을 사셨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10대가 돌아가신 그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어보게 된다면 그럴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요셉의 삶 가운데서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의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2절과 3절에서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17살 때의 그 모습 그리고 약 10년 정도 바로의 치인의 대장 보디바레 집에 있는데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기록했을까를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도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의 내용에서 나와있지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타이에 의해서 그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습이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팔려서 끌려가는 것이지만 나중에 44장 45제에 가게 되면 요셉이 그때의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어떻게 이해했나 45장 5절에 보게 되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정말로 미워해가지고 나를 죽이기까지 미워했지만 그 판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왜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누구한테 팔려가지고 끌려가는 삶과 보낸 삶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셉의 삶 가운데서 종으로 팔려가서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이 되었던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때는 요셉이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분명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왜 이민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답이 다 틀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민 오실 때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께서 가시라고 하느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민을 올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올 때 그런 마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가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 삶의 모습은 뭐냐면 이곳에 온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형통한 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끌려갈 때에 그런 생각 할 수 없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시려고 나를 애국으로 노예로 파시는구나 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은 나중에 알았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고 지금 45장에 나와 있는 고백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저를 팔았지만 이 판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그 요셉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이 그냥 내가 내 삶을 살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형통한 저로 살 수 없다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오늘 세 번 나옵니다 오디바레 집에서 열심히 일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지금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21절에 보게 되면 감옥에서도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에 보게 되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다 맡긴 것이죠 이는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야곱과 요셉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그 많은 형제 가운데서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더라면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말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당연합니다 그가 어떻게 장작권을 취득해서 형에게 죽음을 면켜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그 일 어떻게 가다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축복을 받아서 돌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과 야곱과에서 씨름했던 그러한 모든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17살이 되어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타이였지만은 부모의 집을 떠나서 형제 자매를 떠나서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지금 애굽에 와 있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약에 여기 본문에도 2절 21조사 23절 이렇게 쓰여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것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괴선에 위탁하니 그가 종이었지만은 집안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고 맡겨보았더니 그가 모든 일을 다 잘 처리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맡겼더니 형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더니 보디발의 집에 그 집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기 한때부터 여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종이었지만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성공한 자였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한 자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사실 요셉은 복받은 거 없어요 요셉은 아직도 종입니다 물론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겠죠 그러면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오늘 5절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전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갈 때 즉 성공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부를 축적하고 내가 잘 사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공이란 나로 인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형통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종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형통했다는 것을 복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요셉이 형통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그 가장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요셉은 분명히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혹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한 앵글은 한 관점은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겼는가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그 유혹을 이기는 힘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요셉은 자신이 보디발의 종으로 위탁받아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위탁받아서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그러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큰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과 동침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라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그 죄에 대한 인식 가운데서 그 이해에 따르는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그냥 이야기를 보니까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특히 남자분들 여자가 달려드는데 덤벼드는데 도망간다는 거 그렇게 쉬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도망갑니다 물론 그곳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에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덤빌 때에 함께 동침하자고 할 때에 도망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수 선생님이 교수가 그러시더라고요 제 멘토였는데 한 번 우리 스모그룹 모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목회하다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자반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분이 어떤 여성도가 카운슬링 하겠다고 찾아오겠다고 해서 그분을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싫어합니다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드리면 갑자기 옷을 막 벗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놀라셔 가지고 밖에 나가 가지고 우리 세컬트리한테 탕 발 들어오라고 이거 지금 갑자기 이 여성도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사실 요셉의 일은 이것보다 더 한 겁니다 집 주인이 지금 함께 동침하자고 덤비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도망가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 그 모습은 저희들이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왜 하필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한 자로 살기 원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는 외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얼마나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정말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놨는데 아주 그 표현이 굉장히 적합니다 조셉 was a strikingly handsome man 그러니까 핸섬해도 이 핸섬이 그냥 핸섬한 게 아니라 무슨 장동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장동건을 못 봤지만 본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동건은 조각이에요 조각 아마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용모가 너무너무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다는 거 아주 멋진 몸을 갖고 있다는 거 요셉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17살 때부터 노동일을 하면서 이 머슬을 빌드했는지 근육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용모가 준수하고 몸이 아주 멋있었고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의 아내니까 그 남자 요셉을 갖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외면 쪽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유이지만 그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의 친일회장의 아내라면 오늘 말로 말하면 정말 괜찮은 위치에 있는 여자입니다 어디까지 말했었냐면 성공한 여자예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위치와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면 얼마나 권력이 있는 그러한 자인데 그 바로를 호의하는 친일회장의 대장의 아내라는 것 여러분 부와 명예 다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오늘 본문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말 한마디면 요셉 같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감옥에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그 무엇인가 가질 수 없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요셉을 탐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새 중국에서 얼마 전에 그러한 소문이 있었어요 중국 안에 내란이 일어나려고 한다 그 소식 들어보니까 그 이유는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중경이라는 도시는 중경이라는 도시 아시죠 중경의 도시는 인구가 3천만이에요 3천만이면 남한의 반 이상 되는 인구입니다 그러면 도시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 중경이라는 도시에 당석이면 정말 하늘에 나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경 서기의 아내 보실라의 아내가 사실 요번에 사건 터지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만큼 부와 위치와 명예와 그런 모든 거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왜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사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갓 쉐입 베큐이에요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주는 공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저는 보디발의 아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그것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대답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노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임자심이 없는 그러한 성공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에는 사실 내놓을 만한 것이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17살에 종으로 끌려가서 어려운 삶을 사는 그 삶을 보면서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자심이 있고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내 빙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살 수 있는 그 삶이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주림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거는 미국에 오게 되면 한국과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나도 열심히 일하면 남들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다가 아메리칸 주림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졸업해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짭 잡아가지고 좋은 차 좋은 집 너희는 나같이 내가 한국에서는 이러한 직업이 있었고 이렇게 살았지만 미국 와서 그런 거 다 어떤 면에 쓸모없고 정말 너희들 위해서 뒷바라지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이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직업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떳떳하게 한번 잘 살아보라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고 듣고 자랐습니다 좀 더 나은 폼나는 삶을 살으라고 저희들이 말합니다 그것이 아메리칸 주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는 코리안 주림도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많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월남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미국 올 때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면 만약에 그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성공으로 정의한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삶은 만족할 수 없는 삶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만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은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형통한 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에는 그것이 목표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삶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형통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라고 요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엄청나게 큰 시험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오늘은 보디발의 집에서의 일을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었나 어디에 있으나 동일합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보디발의 집에 있으나 감옥에 들어오나 그의 삶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오늘 사실은 21절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했어요 인자 여러분 그 인자 기억나세요? 주일날 제가 궁일을 얘기할 때 궁일의 구약의 단어가 헷세드라고 했어요 헷세드 여기 나와 있는 인자가 헷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자 이건 간수장이죠 여기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궁유를 더하사 그가 감옥 안에서도 사실 형통한 자로 살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통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은 더욱더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궁율, 자비를 저희들에게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오늘 2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지막 23절로 23절로 39장을 끝내는데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바로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하니라 모든 일이 다 잘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다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그러한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던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것만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고 그것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형통한 자의 복을 누리며 형통한 자의 복은 성공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형통한 자로 성공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에게도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17살에 하나님 노예로 끌려가 종의 삶을 살았지만 어디에 있던지 간에 보디바레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형통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의 삶을 저희들이 보면서 기도하며 간과한 것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과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고 세상이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 하나님 만족을 줄 수 없으면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성공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그것도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고 성공하여서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과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다음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염성경학교 또 다음 달에 가는 영어 캠프 우리 준비하는 교사들 참여하는 모든 신용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영어권의 교육자가 주 안에서 잘 또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 교를 금의력해 주시고 불쌍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영어권의 교육자를 새롭게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 교회에 꼭 맞는 주의 교육자를 보내주시기를 간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찾았어도 함께 함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음에 오시는 우리 교육자는 주님 잘 준비되어서 이곳에서 오래 있을 수 있는 함께 하나가 더 일할 수 있는 교육자를 주님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육자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영어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참여할 신명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계에 가서 하나님 우리 영어 캠프를 통하여 그리스대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할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분노해 주시옵기를 간과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준비 과정과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영어 캠프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의 성경학교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 한국과 우리가 선택한 나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는 대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표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섭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한국과 우리가 선택한 나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오 하나님이여 국미력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너무나 악해지고 악한 것은 악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원 살아가는 곳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미국과 한국에 이번 대선을 주는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시기를 간과합니다 하나님이여 다른 지도자 하나님 경애할 줄 아는 지도자를 뽑아주시기를 간과합니다 사랑이 뽑지 많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받기에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불을 짓고 간과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님 주의 백성으로 열심히 힘을 내어 간과함에 나아가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과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 뜻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통하는 자의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 깨닫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형통하는 자의 모습임을 성공하는 자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소서 한 번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로 삼아 주시옵시기를 간과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형통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행사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간과하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체험하는 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